안녕하세요 앵집사입니다 오늘 민고를 데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도 있는데 서류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곳은 정서진 순환구조대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포획해서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어디야? 완정역에서 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다가 잡혀온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서류 준비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야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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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신분증 하나만 좀 저희가 국산에서 하나만 좀 번지는 건가요? 아 지금 길 안해보라고 응 좋아 안해 그런거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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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요? 완정역 어 어디시나요? 네? 며시쯤에 어제 오후에 다 들어왔어요? 아 네 아 어제요? 오늘요? 어제 저희에게서 금안에 다른 팀이 갔는데 도대체 5월 30일에 그런거 가져와주자 3.3시간이라든지 어떻게 그만둔요? 원래 갔다가 오는데 원래 몇개 돌다가 다시 돌아와요? 원래 다른 애들은 고장에 사과해서도 두근던데 굳이 시간도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그런거같아 저희가 엉덩이 드려야되네 할수있어요? 너의거 날아가지고 너의거 날아가지고 너의거 날아가지고 오우, 맛있네 혼나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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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말을 안해요? 혼나나 잘해요 그래요? 엄마, 아빠 아, 그래요? 뭐, 안녕하세요 시끄러워, 하지만 지금 좀 놀라서 해요 지금 지금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가끔 가다가 지르긴 하는데 그렇게 민원 들어올 정도로 막 그러지는 들어가 아, 감사합니다 또 열어드릴까요? 아뇨, 아뇨 네 내 말 기다려야 돼 이리로 오라고 네가 말 안 듣고 있는 거야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hay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이 방에 양이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으신 분들 만나서 찾게 되었네요. 민구 윙컷을 시켜버릴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죠. 뭐라고? 뭐라고? 아빠? 뭐 아빠야? 아빠! 아빠!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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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을 안 듣는거지 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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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